네 여기는 신대방역 쪽에 있는 지상층이고요 500에 40입니다 500에 40이고 보증금은 얼마에서 얼마까지 되는지는 좀 조율이 가능할 것 같아요 지상층이고 500에 40이고 여기에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거리는 제가 자막으로 처리하고 여기 관리비가 관리비가 10만원에 인터넷 수도 뭐 유선 도시가스 전개 다 포함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비어있는데도 방이 되게 따뜻하고요 관리비 10만원에 올 포함이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상 좀 놓고 여기 한번 길이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길이를 길이는 2m 80이 나오고요 2m 80이 나오고 2m 80이 나오고 2m 80이 나오고 여기는 좀 쉬워서 3m 조금 안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방에 여기만 찍은거고 화장실 공간은 뺀겁니다 화장실 공간은 빼고 여기 싱크대쪽 공간도 빼고 그래서 그냥 방만 방 사이즈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세요 잠시 확인해 27 horn